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팜 학과 이일이 학번 옌린입니다. 저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저희 학과에서 외국인이 저 한 명밖에 없어서 많이 어색하지만 저를 항상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희 학교에 너무 많은 학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교수님들도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이어서 상지대학교의 스마트팜 학과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제 생일에 많은 학과 친구들과 언니, 오빠들이 저 위해 깜짝 파티를 준비해서 케이크로 저를 감동시켜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상지대에서 석사를 졸업하고 나서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제가 학생을 위해 열심히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깜짝 놀라 있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행복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